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사진에 있는 특정 개체를 지울 수도 있고 배경도 날릴 수 있는 사진 프로그램이 필요하신가요 이번 무료 배포 소식은 그런 분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소식을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진을 크로 나누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배경을 지우는 것도 문제없어요. 또한 배경 뿐만이 아니라 사진 속의 특정 오브젝트를 지우는 기능 등도 지원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포토 스튜디오 10이며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포토클립 프로의 후속작이죠. 포토 스튜디오 10은 프랑스 파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임픽시오라는 회사에서 개발, 반매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라이프타임으로 구매하려면 정가 기준 5만 5천원이 넘게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오시면 무료이니 집중해주세요. 아래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포토 스튜디오 10 라이센스 발급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제 2외국어로 모라모라 써있기는 한데 그냥 저처럼 위에서부터 이메일, 이메일, 성, 이름, 국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며 첫번째 체크란에 체크를 해주시고 프라이베이트와 유틸리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하열 모식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러면 다음과 같이 라이센스 인증 코드가 이메일로 발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메일 수신함을 확인해보시면 하열 임픽시오 포토 스튜디오 10으로 시작하는 메일이 와있어요. 이 메일을 클릭해보시면 포토 클립 프로 제품 사진 오른쪽에 클릭해라는 링크가 하나 보일겁니다. 이걸 클릭해주시고 다시 수신 메일함을 새로 고침해보시면 이 하루 시작하는 메일이 와있어요. 해당 메일을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 전용의 라이센스 키가 발행되어있죠. 이제 아래 영상 설명란의 두번째 링크를 클릭해서 임픽시오 포토 스튜디오 10 설치 파일을 받아줍니다. 설치 파일의 용량이 400MB가 넘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설치 파일을 다 내려받았었으면 설치를 진행해주도록 합니다. 이때 Get Notification을 시작하는 항목의 체크는 해제해주세요. 그리고 밑에는 세팅 항목을 눌러서 Agree to participate in custom 항목의 체크를 해제해줍니다. 이건 사용자의 사용정보를 수집하여 후보름 개선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세팅을 마치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여러가지 사용 예를 확인하시면서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Start Now를 눌러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픽시오 포토 스튜디오 10을 진행해주세요. 오른쪽에 주황색 장바구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Activate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르면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는 창이 뜨니 방금 발급받은 라이센스 키를 복사하고 페이스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라이센스 인증이 마무리되고 여러분은 임픽시오 포토 스튜디오 10의 연구적 사용 권한을 획득하게 되어 임픽시오 포토 스튜디오 10은 연구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 형식으로 배포됩니다. 단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도 제공받을 수 없죠.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